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에어부산도 사실상 A321-200 비상구 출입문 앞좌석 판매 중지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에어부산은 비상구 출입문이 개방된 채 활주로에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A321-200과 같은 기종에서 비상구 앞좌석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도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실 승무원 가시권에 있는 비상구 출입문 앞좌석은 지속 판매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37분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면서 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해당 영역기 총 14대에 대한 모든 비상문 앞좌석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인입니다. 영상편집 라이 상황